눈이 열릴래요 내가 선호한 브랜드 중에 된 것 좀 얘기해봐 내 이름 뭔지 알지? 안젤리나 핑크 그거에 걸맞는 그 청단호를 만들어야 돼 지금 실물을 갖고 와야지 백날 이거 갖고 오면 뭐하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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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가 화가 나잖아?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나는 피리 보는 사람이 보긴 뭘 봐 니네 뭐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굿모닝 나 아까 너무 화낸 거 아니니 니네한테? 어? 이해해라 근데 확 좋아지네 기분이 눈이 떠오르니까 내가 요즘 너무 좋아하거든 이번에 이제 봄 옷이 괜찮더라고 근데 추천하고 싶어 아주 좋아 이번에 아주 굿이야 요게 괜찮아요 요즘 블루라군 모노그램 플라운드 슬리브 야 뭐 이렇게 기냐? 이름이 그래서 이 루비똥을 보니까 확 기분이 좋아지는데 제일 큰 문제는 비싼데 가치는 있어 아 옛날에는 막 너무 로고 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부담스럽고 내가 뭐 재는 거 같고 나 비싼 거 입었어 막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나를 표현하고 나를 보여주고 하는 게 그게 요즘 세대의 그런 감성이거든 루비똥 루비똥 클수록 좀 LV 쫙 이렇게 된 거 있지 그런 거 쫙 이거 있잖아 이런 거 딱 또 간지야 나는 이제 요즘 개인적으로 이 루비똥을 사랑하게 됐어 어 그래서 그거는 니네들이 참고하길 바래 그 다음 보니까 발렌티노가 나오네 발렌티노의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귀족 같은 분위기 때문에 발렌티노가 좋은 거야 조잡하지 않고 입었을 때 무게감을 탁 잡아주고 옷이 이런 슈폰탑 같은 거 디너용으로 굉장히 좋네 그리고 신발이 너무 괜찮아 어떤 옷은 볼 때 이쁜 옷이 있고 입어서 이쁜 옷이 있어 입어서 신어서 괜찮은 브랜드가 발렌티노야 너네 준비 많이 했구나 어 그래 그래서 아까 화난 거 내가 미안해 미안하고 중급매가진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 참에 우리 좀 세게 가자고 세게 나의 색깔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들이 궁금한 거 이런 거를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데 아 이건 톰브라운 괜찮다 톰브라운은 영국에 영국에 귀족국교에 다니는 그들이 입는 교복 같은 느낌? 아 참 공략을 잘했다 이 브랜드는 왜? 다른 브랜드들은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고 스프링, SS, FW 막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를 해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톰브라운은 되게 일률적이면서 그만큼의 일률적인 디자인에서 극대화를 시키는 거야 입어도 질리지 않고 입으면 입는 대로 또 귀티나고 그래서 참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평소에 좀 선호하는 브랜드야 멀티컬러, 리본, 트위드 에이 프레이드, 메리게이, 트위드, 랩, 스트라이프, 에일라인, 셔츠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니 근데 치마가 너무 비싸네 이런 거 세일할 때 이런 거 세일할 때 너무 예쁜 거 보잖아 막 욱한다 근데 그걸 좀 내려앉혀서 세일할 때 구매하면 굉장히 좋고 아 이것도 예쁘네 그레이 퍼플 카프 스킨 긴 엄 페니 로퍼 야 이것도 이렇게 비싸? 오 너무 비싸다 이것도 요것도 세일할 때 사 아 이것도 예쁘네 화이트 퍼플 카프 스킨 넌 나 약올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쓴 건 아니지 요 이게 맞는 거지? 롱 이게 맞는 거지? 그럼 누가 이걸 기억하니? 화이트 페블 퍼프 스킨 에나멜 스트랩 시크 블럭 힐 로퍼 이래 이름이 내추럴 워커 헥터백 요즘 펜트하우스에 보면 내추럴 워커 헥터백을 들고 나와 봉태규 그래 봉태규가 펀브라우너로 완전 불렀어 협찬일까?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야 근데 완전히 하이브랜드가 잘 협찬이 안 돼 그래서 나도 많이 사 매장에 가서 물어봤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봉태규가 완전히 다 두르고 나오는데 당신네들 모델이요 물어봤더니 아 이래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 플러스 몇 개 정도는 협찬이 나갔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모른대 근데 난 봉태규가 그것을 굉장히 잘 입었다고 생각을 해 왜? 그 톰브라운을 펜트하우스에서 딱 입문으로 해서 귀족으로서의 그 캐릭터를 완성을 시켰어 에르메스 헉 헉 에르메스 안녕하세요 어릴 때는 뭔가 화려한 게 좋고 내가 옷을 입었어라는 그런 느낌이 좋았을 때는 에르메스가 좋은지 몰랐어 나이가 드니까 노말한 쪽으로 옷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 아 이거 너무 좋다 지퍼 재킷이 너무 예쁘네 진짜 이거는 경이로울 정도로 예뻐 근데 금액이 사악하다 아주 사악해 이거는 야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게 업계 비밀인데 그 에르메스를 가잖아 그러면은 백을 살 수가 없어 백이 부시에 들어와 그러면 모르잖아 울터넷에서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VIP 아니면 백 구경할 수가 없어 조금 지배하시는 분들의 커넥션이 있어야 돼 재수 좋게 백을 하나 샀어 들고 나왔잖아 바로 피아니엄에 붙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하얀색 백을 사고 싶잖아 못 사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돼 디올은 정말 우아해 나는 디올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막 이런 데에서 비비안이가 왜 허리 막 쪼여가지고 막 콜셋으로 원피스 입어도 허리 쫙 들어가면 쫙 퍼지고 이런 옷들에 가장 모티브가 나는 이 디올인 것 같아 고풍 부러우면서 캐주얼하고는 살짝 벗어난 브랜드라고 나는 생각을 해 디올은 구찌가 요즘 핫해 아주 쌈박해 이게 꽃무늬가 너무 예뻐 버버리는 버버리가 이쁘지 버버리는 버버리가 이쁘지 이 버버리가 매출이 가장 높은 거야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대중성인 것 같아 봄 되면은 진짜 버버리 하나 뭐 안 거칠신 분들이 없잖아 청순해 보이기도 하면서 가을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내는 데는 버버리 이상 없는 것 같아 그런 자기만의 색깔을 강하게 갖고 있는 그 뭔가 시그니처가 있다는 거는 그 브랜드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 여기 프라다가 나왔네 왜 이렇게 뒤에다 나왔냐 프라다는 프라다는 약간 뻣뻣한 감 펴주얼하면서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 백도 그렇잖아 반질반질하면서 그 원단 있잖아 그리고 10년을 들어도 똑같고 모양도 안 변하고 그래서 참 좋거든 되게 좋은 브랜드지 여긴 다 내가 뭐 어느 정도 다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를 얘네가 해놨는데 이거 뭐 형찬해 주겠다는 거야? 형찬해 주겠다는 거야? 상관 후에 어 응 응 응 응 응 응 그 실물을 갖고 와야지 지금 여기 지금 브랜드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가요? 설명한 게 몇 개니? 이거 너 이거 다 하려면 돈이 얼마인 줄 알아? 이거를 다 가질 수는 없어 그거는 뭐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정말 나한테 선물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 정도? 갖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새 옷과 매치를 해서 입으면은 기분도 새로워지고 보는 사람도 좀 쌈박하고 내가 그런 옷들을 제안해 줄게 기다려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미친듯이 뛰어서 이 계절에 내가 가장 돋보이고 가장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야 우리는 이뤄야 돼 그거를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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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피리불사라의 정첩심에 하늘의 찰물 가드 flex점 rein 잘 어 hyvä affen lo 파이팅! 마 évidemment 음 room